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또한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4% 하락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04% 하락 코스피 시장은 양매도 2천원 정도 나와 졌구요.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 900원 나와 졌습니다. 선물 시장은 상방이었고 달러 선물 매도 나와 주면서 어느정도 시장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좀 안좋아 보이는 시장이지만 먹거리도 명확하게 있고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는 시장은 아니죠. 이와중에 알테오젠 더 플러스 4.6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19만주 정도 들어가주고 있으면서 보험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메이저들의 매수 유입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들어가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하루였다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 수렴 구간을 거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구요. 주봉상 기준으로 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 기준으로는 아름다운 밑고리 살짝 만들어주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1선을 이탈시켰으나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며 11선과 5일선 위로 다시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1봉상으로는 이제 61선 언저리 부분까지 거의 다 횡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21선 구간까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한 타임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죠. 4월 마감이라고 해봤자 1, 2, 3, 4, 5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알테우젠의 주가 흐름 추위가 굉장히 긍정적이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페이스와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간다는 관점 하에 우리가 알테우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남은 5거래일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남은 5거래일 동안 바로 반응을 해주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가 횡보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줄 경우에는 5월달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구간을 이탈시키고 난 뒤에 횡보의 구간에서 수급 상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들의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라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위와 같은 매물 소화를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재료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죠.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일정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데 그 일정 부분에서 횡보를 할 때 주식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을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추가 상승 구간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 중인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알테우제는 두 가지 케이스 다 전부 다 적용을 시켜 우리가 지금의 흐름을 봤었을 때 명확하게 매물 소화성 흐름과 수렴의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포지션 자체를 위로 잡아주고 있다는 점만 꼭 명심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우제는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꼭 홀딩 포지션 유지하셔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권해드리고 싶고요. 뭔가 내가 알테우제는 지금 매도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못해도 2주만 참아보자. 2주 정도만 참아 봐도 아마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강력 홀딩 하시고 2주 동안 가져가시면 최소 2, 3주 정도 홀딩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어떻게 포지션을 못 잡아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허빙제TV 주도체험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5월달엔 5% 수익을 5종목 정도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만큼 또 준비도 잘 해놨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만들어놨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